대학 야구 선수들이 마지막 결실을 맺기 위해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2024 코스프 대학 야구 유리그 왕중왕전 단두대 매치 토너마운트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경기 용인예술과학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맞대결이 되겠습니다. 목동 야구장에서 이 경기부터 송재호 해설위원과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말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요. 네, 정말 뜨거웠죠.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더운 가을입니다. 오늘 용인예술과학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맞대결 먼저 용인예술과학대학교의 타순입니다. 김종윤, 윤재원, 박유민, 박동현, 이선우, 정기준, 허원준, 석동혁, 신성호, 노현호 순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먼저 수비를 할 건국대학교 이정재 선발투수, 마스크 정종혁, 1루 최연규, 2루 이준권, 3루 정민준, 유격수의 이지민, 외아는 박윤기, 황우영, 김다운 선수가 포진해 있습니다. 자격 3루수 1루로 던집니다. 1루수 아웃. 좋은 선수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엔 바운드가 컸군요. 1루까지 걸어나가는 윤재원. 보는 선수들은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좋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볼렛이 또 나왔어요. 아, 살짝. 월근 선수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중견수 쪽 빠져나갑니다. 중견 안타. 1루수자는 자, 3루 멈춥니다. 워마운 주자 만루. 몸으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풀카운트 주자 만루. 이선우. 아, 맞아요. 방망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밀어내기 득점. 선취 득점. 용인예슬과학대학교. 안타 하나 볼렛 3개로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건국대 입장에서는 조금. 초구 타격. 2루 슬라이드레임 잡았고요. 2루의 세이브입니다. 멋진 수비 보여준 이준권 선수입니다. 멋있습니다. 고경민 순이고요. 선발투수 조금 전에 만나보셨던 이정재 투수입니다. 자, 건국대학교는 예선전이었었죠. 비조에서 5승 1무 2패. 3위로 올라왔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통의 강홍이기 때문에요. 네. 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오늘 선발투수 노현호 선수, 마스크 이선우 선수가 쓰고요. 1루 석동혁, 2루 박유민, 3루 신성모, 유격수, 허원준, 외아는 김종윤, 윤재원, 박동현 선수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렇다면 노현우 선수가 일단 1회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습니다. 회전수는 노현우 선수가 좋습니다. 같으면서 조금 다른 느낌의 두 선수가 오늘 선발인데요. 지금까지 이준권 선수는 움직이지 않고 예선에서는 도루가 없었습니다. 이준권 선수.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자, 1루 걸렸어요. 1루에서 아웃입니다. 이선우 포수. 1루에서 주자를 잡아 냅니다. 1회부터 하나씩 보여줍니다. 박윤기 이번엔 크게 헤어칩니다. 박윤기 선수 지워졌잖아요. 그럼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루킹 삼진 당하는 박윤기. 3할 타자가 들어와 있는데. 3구 삼진이에요. 진짜 놀랐습니다. 손장은 180cm. 그러나 익스텐션은 또 상당히 긴 선수입니다. 자, 좌측입니다. 잘 맞아갑니다. 좌측. 좌측에서 잡을 수 있네요. 워닝트랙에서 잡아냅니다. 1번 타자 김종윤으로 돌아왔습니다. 김종윤 내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준권 2루 처리해냅니다. 이렇게 이닝 종료. 기대해보는 두 선수가 참 공격적으로 던지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코스가 좋습니다. 5중간 안타. 페이스를 1바운드로 맞췄습니다. 2루까지 여유있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최연규의 장타. 2루타가 나왔습니다. 자, 노현우 선수의 3국. 자, 이번에도 좌익수 쪽인데요. 좌익수 잡을 수 있습니다. 자, 타이밍 조카 잘 갖다 맞췄는데. 어, 투수 잡았어요. 그리고 더블플레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노현우의 반응 능력. 그리고 이게 황우영 입장에서는 정말 운이 나쁘게 더블플레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3회 초 용인예술고학대학교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기습번트인데 투수 정면이었어요. 아무리 빨라도 살 수가 없네요. 1회 4호 때는 선두타자 윤재원 선수입니다. 4구. 아, 이건 들어왔네요. 삼진이네요. 지켜만 봤던 박유민. 자, 이번에 중견 수박면의 안태를 만들어냅니다. 박동현 중전 안타. 조금 먹힌 듯 했지만은. 초구입니다. 바운드 포수 키를 넘어갑니다. 자, 박동현은 3루. 자, 그나 미끄러지면서 더 가지 못합니다. 자, 격이 됐고요. 다시 한 번 중견 수박면에 안타가 됩니다. 박동현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볼 선구 그러나 타자가 훨씬 더 빨랐습니다. 적시차 이선우. 2대0으로 도망가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입니다. 지금은 뭐 당연히 타자에 가만 집중해도 많네. 스윙 허추입니다. 삼진으로 물러나는 정기준. 그러나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연속 안타가 터지면서 대학 야구 연맹전 그리고 대통령 연기 때는 또 출전을 했었는데요. 중견 수박면에 빠른 타구입니다. 중전 안타. 자, 지금 건국대는 3인인 연속이거든요. 수비를 인정받은 거잖아요. 아, 그럼요. 3루가 3루 페어입니다. 페어예요. 3루 비슷하고 깊게 외화까지 갑니다. 자, 그리고 1루 자 3루까지 타자는 2루까지 갑니다. 노아웃 주자 2, 3루. 뉴리그 살살풍살이의 타율. 그리고 유격수 깊어요. 홈에 승부합니다. 홈에서 볼 빠집니다. 득점이 됐고요. 자, 그리고 1회에 있던 주자는 3루. 타자는 2루까지 갑니다. 아, 지금은 글쎄요. 쉽지가 않습니다. 자, 볼이 빠집니다. 그리고 3루 주자 홈인 2루 자 3루까지 갑니다. 자, 바운드 볼이 이번에는 뒤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쏟아야 되는 그런 상황. 아, 1루 견제 볼이 빠졌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1루 주자 2루까지 여유 있게 갑니다. 5구째입니다. 스윙! 스트라그 아웃! 딱 필요한 순간에 3진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내야를. 자, 외화 쪽으로 가나요? 우익수가 잡을 수 있습니다. 우익수 박동현 잡았고요. 2루 자 3루 택업. 너 견호. 이번에도 돌아갑니다. 3진으로 물러나는 최현규. 자, 이번에 뻗어나가지 못하는군요. 중경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황우영 처리합니다. 네. 중경수 플라이아웃. 신중한 투구. 이번에는 높게, 높게. 그리고 뒤쪽으로 갑니다. 담장을 다이렉트로 맞춥니다. 석동혁 2루까지. 자, 3루까지도 갈 수 있어요. 3루까지 내달립니다. 볼 3루로 송구 3루에서. 3루에서 아웃입니다. 아, 석동혁 선수가 발은 느리네요. 그러네요. 지금은 사실 펜스 플레이가 잘하잖아요. 투구수도 지금 75개, 스트레이트 볼렛이 나왔습니다. 자, 결국은. 김종인 볼렛으로 걸어나갑니다. 이 모든 대회 포함해서. 주자 띕니다. 3루, 3루에서. 세이비어. 더블스틸 성공. 자, 풀카운트. 주자 만루. 스윙. 여기서 3진이 나옵니다. 그런데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던. 그렇죠.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보판에 들어왔는데. 아마 저 변하고. 이거를 뭐. 야간 경기만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아쉽습니다. 자, 몸에 맞았어요. 네. 1이닝만 던졌던. 팀의 두 번째 투수로 올라갔습니다. 주자 띕니다. 그리고 쳐봤어요. 슈퍼 캐치. 우와. 여기서 멋진 캐치를 보여줍니다. 박유민. 그리고 더블플레이. 잠시 뒤에 다시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5회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먹동입니다. 이후에 방망이. 그리고 선구안도 좋고. 타점도 만들어내고 있는 이선우입니다. 중견수 쪽. 그러나 유격수. 건조 올렸습니다. 1루에. 아, 볼이 빠지네요. 자, 이선우는 2루까지 내달려봅니다. 2루에 공 성공. 2루에서. 2루에서 볼이 빠졌습니다. 야, 그리고 이거 3루까지 가겠는데요. 그리고 홈까지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선우 3루 받고 홈으로 옵니다. 홈으로. 홈에서. 슬라이딩 세입이. 이선우가 나갔다가 바로 들어옵니다. 동점 3대3. 이야, 그렇게 아까 말로의 기회도 못 살렸었는데. 선구 실책이 연속 두 개 나왔고. 두 번째 선구 실책은 투베이스 짜리예요. 그러네요. 포함이 돼서요. 정말 행운이라는 것들이. 그렇죠. 참 많이 저항을 합니다. 이번에 잘 맞아 나갑니다. 펜스까지 굴러가는 타고. 자, 정기준 2루까지 가나요? 정기준도 발이 그렇게 빨라 보이진 않는데. 일단 2루까지 갑니다. 정기준은 지금 발이 빠르지 않았기 때문에. 느낌이 계속 있었는데 계속 가요. 지금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3루가 빠지는 안타. 자, 멈춰야죠. 네, 멈춰야죠. 네. 아까 정기준은 뛰는 거 봤을 때. 일단 장탈 쳐놓고요. 번트예요. 스퀘지입니다. 오면서. 네, 아웃입니다. 투수 정면 이정재가 처리를 합니다. 주는 것 같습니다. 자, 볼렛이에요. 신성모 볼렛으로 걸어 나갑니다. 마운드 이정재. 높아요. 밀어내기 볼렛. 자, 이렇게 주제를 불러드리면서 용인예술과학대학교가 역전을 다시 만들어냈습니다. 2와 3분의 1이 던졌는데 평균 자치점이 15.0이거든요. 1패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대회에서도 이렇다 할 성적이 없었어요. 초구 공략. 유격수 깊은 곳 잡아서 1회 포스 아웃입니다. 1회에서 아웃. 좋은 수비예요. 자, 건국대에 탄탄한 내야진 이지민 선수가 1회에서 아웃. 경기를 가져가고 있는데 한 점 뒤져 있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OX 박동현이 손을 들었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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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제 라이트에 또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우. 잘 맞았습니다. 센터 쪽. 괜찮습니다. 고경미나의 안타. 그렇죠. 이 투구, 타고 투저 현상이 좀 일어나는 거죠. 아, 놓쳤어요. 오우. 이거는. 아, 지금 뭐 4, 6, 3의 병살 포스였는데요. 통신려하는 포스. 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초구 공략 먹혔습니다. OX 쪽. 박동현. 오우, 놓쳤어요. 오우. 결국 박동현이 이걸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투자 두 명이 홈으로 들어옵니다. 투자 두 명 홈을 밟습니다. 역전을 만들어내는 건국대학교. 5대4입니다. 아, 이건 큰 실책이네요. 오우. 역전을 당하는 용인 예수국대학교. 네, 그러네요. 땅볼입니다. 투수 잡아서 1루 아웃입니다. 3 아웃. 이렇게 이닝이 종료됐습니다만. 오히려 변하고 컨트롤이 안정적으로 보여요. 로버트 스트라이크. 제대로 된 스윙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익수 전진. 우익수가 잡을 수 있습니다. 김다운 처리. 득점에 관여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요. 3루 딱 볼. 1루 포스 아웃. 1루까지 아웃됩니다. 자, 5-4-3의 명세트가 나오면서 이렇게 이닝이 종료가 됩니다. 타격 1루. 바운드 잘 맞췄고요. 1루에 아웃입니다. 1루 땅볼. 원아웃. 황묘영의 대결. 2볼 2 스트라이크. 자, 이번엔 나다웃이에요. 이건 잘겠네요. 볼이 많이 뒤로 빠지면서 1루로 갑니다. 아, 이건 돌아왔네요. 스트라이크 아웃. 지켜봅니다.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아, 또 무빙 맞습니다. 필요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초구 공략 2루 쓰닥 볼. 박규빈 1루에 아웃입니다. 잘루 말루. 득점 없었던 건국대학교의 6회 말이었습니다. 자, 높게 떴습니다. 초구 공략. 뻗질 못하고 있고요. 자, 이번엔 처리를 잘해주는 최현규. 어쨌든 새롭게 올라온 투수들이 추가 실점을 하지 않으면서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고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경기 출장률이라든가 경기 등 경기 수가 부족해서 풀어들어서 처음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봤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우, 3구 3진으로 끝이 났어요. 자, 이번엔 잘 맞췄습니다. 좌중간 떨어진 한타. 1루 주자 3루까지 내달립니다. 자, 3루까지 그리고 타자는 2루까지 갑니다. 그 차이예요. 풀카운트. 타격 그러나 높게 뜹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웨익수. 김다운 처리해주면서 실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 짓는 건국대학교입니다. 자, 그런 응원을 받고 3진을 뽑아냅니다. 이거는 뭐 참을 수 없는. 프로야구처럼, KBO 리그처럼 리그가 길면 뭐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고 좀 넘어갈 수 있는데 아, 이번 타구는 준교수 쪽이에요. 준교수 앞으로 빠르게 전진합니다. 잡아냅니다. 윤재원. 때밍 캐치. 있습니다. 타구 유격시 당볼. 허원진 1루에 아웃입니다. 3자 범투의 이닝을 처음으로 만들어내는 용인예술과학대학교의 수비였습니다. 두 번입니다. 볼렛 두 개. 3진으로 물러나는군요. 다 서고 있어요. 지금도요. 방망이 돌아갑니다. 3진으로 처리됩니다. 1볼 2 스트라이크. 4구입니다. 자, 갖다 맞췄고요. 좌익수 쪽. 좌익수 앞에 떨어진 않탑니다. 자, 볼카드 분리할 때 안탄대요. 2루까지 갑니다. 2루까지. 확동현. 오우. 바운드 볼. 자, 블록킹 잘 지켜냈습니다. 아, 깊었어요. 블록킹 들어왔어요? 오우. 3진이었네요. 야, 오랫동안 액션을 하지 않아서. 판단을 해서 투스로에게 좋은 사인을 내는 게 중요하죠. 자, 하지만 정정혁 3진으로 물러납니다. 두 선수 모두 경기 중에 들어와 있는 교체 선수입니다. 스윙. 승진 돌려 세우는 김재경 선수입니다. 아, 역시 지금 건국대도 9회. 그래서 그 도망가는 점수가 필요했는데. 자, 걷어올렸습니다. 좌익수 쪽. 좌익수 이동. 어, 앞에 떨어지는군요. 일단 애초부터 타고 판단을 좀 잘못했어요. 지금 은퇴한 지 한참 됐습니다. 자, 스윙 돌아갔고요. 자, 각을 만들고 1루에 던집니다. 3아웃. 자, 이지민은 나다우 3진으로 끝이 났고요. 이렇게 잔루 1루 실점하지 않고. 정말 그러기가 어려울 텐데. 그렇죠. 자, 3루가 빠지는 않자. 선두 타자 출루하는 용인예슬공학대학교 성기준 1루를 밟습니다. 없는, 뛰어넘는.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 번트 자세 허원준. 이번엔 됐습니다. 뚝 떨어뜨리고 번트 잘 됐고요. 1루자 3루까지. 그리고 본인 1루에 싸우십니다. 프라이든 안 타든. 번트 자세에 번트 됩니다. 쭉 밀어줬고요. 투수 잡았고요. 홈 늦었고 1루에서 아웃입니다. 동점을 결국은 만들어내는 용인예슬공학대학교. 자, 짜내고 짜내고 또 짜냈습니다. 자, 지금은 어쨌든 자기 역할을 충분히 다 해낸 거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잘 맞은 소리. 경쾌한 소리. 타구는 멀리 갑니다. 중견수 뒤로. 중견수. 키를 넘깁니다. 키를 넘깁니다. 신성모 이해를 돌아 3루까지 갑니다. 3루까지. 3루에 뻘 섰고 3루에 서서히. 빠졌어요. 자, 볼이 빠집니다. 3루타. 3루타만 늘어내는 신성모. 신성모 선수가 여기서 또 한 번의 역전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큼지막한 타구를 때려냅니다. 자, 선수를 대타로 내보냈습니다. 2볼 2 스트라이크.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역전으로는 가지 못했던 용인예술과학대학교. 그러나 9회에 청근배티넌점. 이 경기에 승부를 조금 더. 김재경, 고경민 대결. 잘 맞췄습니다. 좌측. 좌익수 뒤로. 자, 펜슬 워바운드로 맞추는 타구입니다. 자, 2루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고경민. 역시 노아웃 주자가 출루하는 9회. 건국대학교입니다. 어쨌든 지금 무사주자 2루. 절호의 기회,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도 번트예요. 번트 잘 됐고요. 2루자 3루까지 1루에. 1루에서 벌이 빠집니다. 3루자 5루 들어옵니다. 5루. 여기서 이렇게 경기가 끝납니다. 건국대학교가 다음 라운드로 진출합니다. 6대 5. 다음 라운드 16강으로 진출했습니다. 건국대학교는 16강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단국대학교와 맞대기를 펼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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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